깔끔하게 그냥 운영한 판 하고서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은 이기고 가야지 정리하는 중반이면 아니에요 무근이 지상인.. 찢어버린게 막판이네요 그쵸 무근 모르고 있으면은 또 쎄서 연판은 무난하게 운영할게 오늘 포프전 아니구나 첫판 아니구나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직 방정 안했습니다 지금 맞게만 하고 있습니다 맞게 처음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관문 설정 느껴졌네요 괜찮아 관문 설정 너무 빠르니까 너무 포토러시 넘기려고 포토러시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운영은 판 관문이네 세상에 아 관문 지어야죠 지어야지 올인만 하지 않습니다 가끔 운영도 합니다 아 어떻게 맨날 광자포만 짓겠어요 사람이 관문도 짓고 그래야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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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아휴 이 친구 아닌가 포토러시 맞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개짤 막은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짤 막은 거 같은데 왜 짤 막았냐 이거 깨버리면 상대 시야 없잖아요 아 이게 바로 짤 막는 겁니다 포토러시 이건 무조건 막았어요 하지만 여기로 포토를 당하면 어떨까 아 저는 포토 기분 좋게 맞이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겼어요 근데 상대 포토러시 좀 이상한데 이거 게임 끝내려고 하는 포토러시가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막힌 건가 자 이거 막았죠?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도 포토 지우면 되거든요 완전 어린이네 이게 이게 뭐 야 포토러시 전 포토러시 장인인데 설마 포토러시를 못 먹겠습니까? 포토러시 경력이 있는데 손 아끼지 말고 그냥 더 지어 아 이거 아 이거 깨면 되죠 어 그리고 약간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유튜버로서의 그 도리이기 때문에 아유 유튜버에서의 도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튜브가 포기할 수 없지 자 이거 이런 유튜브가 광자포는 광자포로 이겨줘야지 약간 퍼포먼스죠 이거는 일종의 나 이겼다라고 보여주는 퍼포먼스 나도 관문에다가 많이 지었네요 이거 저도 이거 뭐 폭토러시 이미 추적자를 뽑는 건 알겠지만 저도 추적자 뽑습니다 나도 여기서 뽑을 거야 이런 거는 폭토러시는 폭토러시로 이겨줘야 돼 이런 게 예의지 자 깨분도 못 깨요 상대 전진관문이거든요 전진관문이 어디다 지었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거 있어요 저도 추적자 뽑을 줄 압니다 두 간문 폭토러시 세 마리지만은 난 폭토러시를 겸비한 어이구 빼자 여기서 어이구 4차관이네요 1권 잡을 거야 여기 아픈 친구 들어가있어 자 그리고 상대 4차관 생산 생산 생산해서 다 일로 가네요 자 여기서 이건 잡아줘 안 돼 이건 막혔지만은 괜찮아요 이건 깼고 저는 어차피 까부 4차관 올라가 예능으로 따라가줬지만은 끝났어 상대가 제가 돈을 저기다 많이 썼지만은 상대는 돈을 못 깼어요 이를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 상대 테크 올라가면서 개꿀 상대 개꿀 테크 못 올라갔죠 테크 못 올라갔고 깔끔하게 승리 자 가스 남는거 보세요 가스 남는거 상대 마지막 러시 오죠 저거 누가 봐도 마지막 러시 하지만 저는 뭐다 불멸자가 뜬다 불멸자만 뜨면 또 다행이죠 파수기도 있다 오케이 여기 셋이 올 때 돼가지고 살짝 졸렸는데 욕심 자 들어와봐라 그럼 바로 역장치고 안 들어오네요 역시 못 들어오죠 자 여기서 이제는 이제 뭐 뭐하지 이제 뭘 해도 이기는데 몰래 멀티 상대가 하고 싶은 거 몰래 멀티 정도 하고 싶겠다 내가 에어스마는 몰래 멀티 를 하고 싶었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겠죠 몰래 멀티가 내가 쫓아 상대 아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 이거는 뭐를 해도 이기는데 뭐를 해서 이겨야 되나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감히 저한테 포토로시를 해요? 포토로시 장인인데 상대는 뭘 하고 있을까 한번 슬쩍 살펴나 보죠 뭐 야 거신 뭐야 거 분열 저거 저거겠죠 중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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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를 어떻게든 야 이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든 상대는 분열기로 대박을 내가지고 역전을 하고 싶겠지만은 이거는 너무 역전이 빡셀 거 같은데 분열기 탔죠 앞마당도 안 먹었네요 그냥 올인이네요 그냥 올인이네요 그냥 올인이네요 이거 그냥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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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바수기 대박 바수기로 대박은 냈지만은 분열기는 나도 뽑을 수 있어 근데 올인이라서 어이구 인구 막혔나 상대는 어이구 인구 막혔나 상대는 어이구 어 분열기 싸라 한 번 한 번이 소중해서 잘 못 쓸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날렸죠 이러면은 바로 야 이러면 바로 개돌이지 분열기도 잡아버렸고 개돌 가지아 아아 아 점살이 왜 이렇게 한대? 자 개돌 GG